안녕하세요. 강인선 배성규의 모닝라이브 저는 강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규입니다. 지금 여야에서 대선 후보가 선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후보로 선출됐고요. 야당에서는 다음 달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3지대는 어떻게 되나 궁금한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저희 프로에 두 번이나 전화로 같이 참여해 주셔서 글쎄 말입니다. 제가 원래 여기 왔어야 되는데 그날 하필이면 격리 상태여서요. 맞습니다. 갑자기 하루 격리하는 바람에 줌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날 얘기를 너무 잘하셔서 사실 저희가 다 안철수가 달라졌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때 주제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셔서 저희가 되게 재미있었는데 오늘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진단 얘기도 재미있었고요. 그때는 편했던 게 윗옷만 입고 반바지 입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오늘은 그게 안 되네요. 그럴 수가 없어서 자꾸 불편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대장동 얘기를 먼저 할까 아니면 안 대표님의 대선 출마 얘기를 먼저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좀 그래도 뜨거운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지금 막 돌아가는 게 대장동 얘기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제 이야기가 더 안 뜨겁다는 얘기인데 아 그 얘기는 아니고 그 얘기는 좀 소침해집니다. 아 이건 시장님이 별로 안 좋은데요. 그런데 워낙 지금 대장동이 모든 국민이 뭐 식사만 하면 그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대장급이죠. 그렇죠. 그렇죠. 워낙 지금 사실 대표님의 그 앞으로 거치는 사실 너무 무겁고 큰 얘기라서 저희가 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왜 그 대검찰청 앞에서 피케시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문 대통령이 특검을 지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데 대통령은 뭐 그냥 검경 합동으로 수사해라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걸까요? 뭐 대통령 말이 계속 검찰, 경찰에서 수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수사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부실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너무 대놓고 부실 수사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공범들 세 사람 다 지금 구속 안 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성남시청도 뭐 저기 시장실 사실 빼놓고 한다든지 그렇죠. 압수수색도 20일 만에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철저보다는 신석옥에 방점을 두고 빨리 마무리하겠다. 뭔가 꼬리 끊겠다. 이런 느낌이 잠깐 들어요. 네.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미리 다 이야기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왜 이 지사를 쳐낼 수도 있다. 이 사건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문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 보면은 역시 감싸는 쪽으로 가는 거겠죠. 일단은 최대한 아마 신변보장 같은 걸 약속받고 모호하는 쪽으로 가지만 사실은 국민 여론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검찰이나 경찰 수사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 네. 또는 그 과장에서 폭로가 나온다든지 사실이 발견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할 수 없이 특검으로 가게 되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그럴 때는 아마 현 정권으로도 막기 힘들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은 이런 방구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찰 수사는 지금 휴대폰도 못 찾던 사람들이 뒤늦게 경찰이 찾고 그다음에 찾은 후에도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압수수색도 그렇고 지금 수사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계속 검찰, 경찰 합동수사만 얘기하는데 이거 결국 특검 막기 위한 꼼수 아닌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검찰이라는 게 옛날 검찰하고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된 검찰이 수사권 없는 검찰이 수사를 하면 이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는 척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너무 들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윤석열 전 총장이 있을 때만 해도 검찰 수사권은 주면 안 된다. 검찰 수사 제외하지 않던 사람들이 지금 검찰을 믿어야 된다고 하네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도대체. 뭐 이 정권 사람들 특징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말을 바꾸는데 너무나 당당하고 진실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다 보면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이 정권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그렇죠. 내로남불의 뻔뻔도 심하면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데 지금 그걸로 보면 이재명 지사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 지사는 보면 그동안에 자기는 뭐 이 민간이익 분배하는데 자기는 관여 안 받았고 모른다.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이게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잖아요. 열 번 결제한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 국정감사에서는 자기가 마치 뺀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밑에서 건의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 그럼 자기가 배임한 거 아닌가요. 아유 뭐 당연하죠. 사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엄청난 일에 대해서 모르고 서명을 했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무능의 극치죠. 그렇죠. 1조 원 정도에 대해서 그렇게 못 챙기는 사람이 국가 예산 몇백 조의 국가를 어떻게 운영을 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거고 또 만약에 알고 그랬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봉지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경우에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국감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계속 공공을 위해서 이익을 이만큼 확보했다. 그 이야기만 계속하지. 그것의 몇 배나 되는 이익을 특정 개인들에게 몰아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하시는 유튜브 있잖아요. 그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셨던데 최진석 교수 얘기를 빌어서 비도덕적인 것은 결국 무능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상황 보면서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잘 못하고 있는데 그걸 또 보셨다니까 좀 쟁피한 마음이 듭니다만.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최진석 교수님 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옛날에 탁월한 사유의 시선 그 책을 보고 참 좋아하게 됐고요. 최근에 대한민국 읽기라는 책도 참 와닿는 바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비도덕적인 사람은 무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요즘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저 사람 도덕적이진 않지만 일은 잘해. 그렇게 얘기하죠. 이재명은 합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런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사람이 차라리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더 나은 편이고요. 비도덕적인 사람이 일을 잘하게 되면 큰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능력을 자기하고 자기 편을 위해서 쓰고 모든 피해는 다 국민들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지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비도덕적이라는 거에 또 하나의 지적되는 게 말이 자꾸 바뀌어요. 사실 국감 때 보면 이전에는 이익 분배 구조에 대해서 자기는 모른다. 유동규가 했다는 식으로 다 얘기했다가 처음에 자꾸 공격이 들어가고 지적이 나오니까 말을 한 게 추가 이익 환수 장치를 건의가 올라왔지만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당연히 배입 논란이 당연히 들어가죠. 그랬더니 어제는 또 캠프에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 주체는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였다.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바꾸더라고요. 주어를 빼먹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정말 명백한 증거가 있고 명백한 공범자들이 있는 가운데서 저렇게 당당하게 막 웃으면서 저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를 보면서 제가 영화에 나오는 조커 표현도 사실은 그렇죠. 어제 얘기한 거죠. 이게 제가 지금까지 보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이구나.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측근 유동규 씨에 대해서도 그렇게 동규야 이리 와라 했던 사람이 자기와 가까운 측근이 아니다라고 하더니 마지막엔 또 하도 또 공격을 받았는지 아 가까운 사이는 맞다고 했어요. 이게 도대체 자기가 그렇게 부렸던 사람 차관 끝까지 올렸던 사람을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건 뭘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정부 사람들 특징이 사실은 우리가 조국 사태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조국 장관도 이렇게 정말 그 뭡니까 진실한 얼굴 표정과 눈매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 맞아요. 자기가 말을 뒤집었다는 사실 인식도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당당하게 이런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재명 지사는 조국 전 장관의 한 수 위인가 아닌가 규모도 크고 그래서 요즘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조국 전 장관한테 우리가 너무 심하게 했구나 참 미안하다 이런 블랙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얼굴 두꺼움으로는 조국보다 훨씬 한 수 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 거기 뭐 가면 수준인 것 같은데요 대장동 스케일에서 보면 사실 또 그렇죠 그리고 당군 이래 최대 이익 환수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떠들고 자기 치적이라고 하더니 나쁜 건 하면 나는 몰랐던 일이고 좋은 건 다 치적이고 그리고 최대 환수라고 그랬는데 어제 경실련 얘기를 보니까 이익이 1조 6천인데 그중에 10%밖에 안 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최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너무 이렇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실은 그전에 연습게임으로 위례신도시에서 300억 정도 수익을 챙겼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보통 같으면 300억으로 부동산 비리가 나왔다고 하면 어마어마하죠 신문 일면에 도배가 되고 난리가 났을 텐데 요즘은 사람들이 300억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스름돈 받은 것처럼 생각하겠죠 참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정말 그리고 보면 이 성남의 백현동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분양 그 원래 녹지를 4급 위로 확 올려가지고 아파트를 옹벽 50미터 위로 올린 다음에 그거를 하고 났더니 3천억을 벌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던 이재명 지사의 전 측근인 선대본부장 했던 사람은 그중에 지분의 25%를 깡패를 동원해서 요구해서 받았다 하니까 이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남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조폭들과 지자체 간의 연루라든지 그리고 또 특히 이석기가 있었던 경기동부연합과의 그런 관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성남시장 시절에 사진 봤지 않습니까 조폭이 시장 좌석에 앉아서 책상에 다리 올리고 있는 거 청와대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폭 문제도 이지사의 말이 좀 달라지는데 처음에는 조폭인 걸 몰랐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폭인 걸 알 수밖에 없어요 혐의만 봐도 우리는 알잖아요 그다음에 2차 변론까지 했더라고요 또 다른 사건에서 이 사람을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그런데 여전히 모른다고 발뺌을 하세요 그러니까 건망증이 심한 사람인 것이죠 보는 사람들이 약간 민망해지죠 그러니까요 너무 뻔한 것 같은데 그런데 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조금만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저거 거짓말인지 아는데 너무 황당한 거짓말을 여러 번 하면 그러니까요 저거 진짠가 저 정도로 황당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효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당군 이래 최대 까도남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죠 되게 눈길을 끄는 게 공인회계사인 형 이재선 씨가 이 대장동 의혹을 제일 먼저 제기했다 그리고 유동기 문제도 제기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러고 나서 형을 정신병자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좀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이제 그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형이 인사 개입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죠 다투고 병진병원 집어넣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밝혀진 내용들을 보면 그 이재명 지사의 형이 실제로 올린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대지판에 그런데 거기 있는 글들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때 벌써 유동규 인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한 겁니다 왜 이런 사람만 쓰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 그것이 자기 동생도 걱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시정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공익 제보자에 속하는 거거든요 대장동 개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결국은 서로 싸우게 되고 그다음에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선후 관계를 시간을 완전히 바꿔서 이재명 지사는 설명했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보면 본인의 문제가 그 사태를 형제간의 불화를 촉발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적반하장 적반하장 적반하장의 대가 그런데 지금 수사를 어쨌든 검찰이 하고는 있는데 특검으로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그러면 이 일은 결국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냥 꼬리 자르기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빠른 시간 내에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여권이 아니라 야권 후보들의 여러 가지 흠집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겠죠 거꾸로 그다음에 또 지금 대장동하고 관련된 사람이 아직은 국힘 소속으로는 한 명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명단을 나오면서 오히려 저 완전히 전세를 뒤집고 그리고 뭐 저 지난 어제도 봤지 않습니까 아 그저께 국감도 봤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이재명 국감이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저쪽 여당 의원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윤석열 국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의 완전히 이렇게 판 뒤집기 그런 것에다 너무나 능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갈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저는 국민들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지금 이런 잘못된 그런 검찰 수사의 과정을 보면서 지금 벌써 신뢰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70%에 달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한다고 보면 되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국민들의 의심이 거세지고 압력이 세지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져서 도저히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아마 이런 상태가 되면 특검 도입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재미있었던 게 조폭 얘기였는데 안 대표님이 이 지사가 낮에는 성남시장 밤에는 성남의 밤을 지배하는 우두머리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뭔가 조폭 관련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또 뭔가 있으신 건지 어떤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생각해서 쓴 건 아니고요 결국은 어두운 조폭은 그중에 일부고 어두운 거래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지휘한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면이 아까 우리 얘기 나왔어요 야권으로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나 홍준표 후보 두 분이 이제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쪽에서도 결국 도덕성 논쟁이 또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 경쟁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여야가 이렇게 대결을 할 때 야권이 지금 현재 막강한 정부 여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도덕성에서 앞서고 그 다음 또 미래 비전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지금 저렇게 여당 쪽의 경선이 혼탁한 과정으로 마지막에는 정말 이게 사사오입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까지 해서 결론이 나서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역컨벤션 효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야당의 경선은 미래 비전과 정책 경쟁 그리고 또 도덕성에 있어서 우리가 더 앞서간다는 것 예를 들면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내부 조사를 정말 제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내놓으려고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시도를 하기 전에 먼저 고백하고 그렇죠 자정을 하는 거죠 읍참마속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르다는 걸로 스스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선두주자로 여겨졌던 윤석열 총장이 보면 손에 왕자를 새기질 않나 그 다음에 무속인 얘기가 나오질 않나 어제는 또 호남의 전두환 얘기까지 왜 이런 자꾸 좀 퇴행적인 발언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그 지역의 바닥에 퍼져 있는 것이 우리 대선 후보들을 여야 통틀어서 보니까 놈놈놈밖에 안 보인다더라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놈놈놈인가요 근데 원래는 사실은 원래 영화 제목은 좋은 놈 나쁜놈 이상한 놈이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말하는 놈놈놈은 그게 아니라 좋은 놈은 없고 나쁜놈 이상한 놈 추한 놈 근데 사실은 그 마지막 표현이 약간 더 심한 표현이었는데 제가 방송용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원래는 미친이었는데 근데 그 세 명이 누구누구인가요? 세 분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야 당연히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것이고요 나쁜? 이상하고 추한 거에 대해서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야권에 남은 두 명이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정치하신 지 얼마 됐죠? 만 9년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 않았는데? 9년 이상 되게 느껴지는데 아마 정치의 중심에서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항상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섰거든요 그래서 큰 어떤 전개개편이라든지 전체적인 구도가 바뀌는 건 지난 9년 동안 거의 제가 주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에서 승리하든 실패하든 간에 맞습니다 대선도 그렇고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정치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닌가 싶고요 사실 지난 9년간의 경험을 따지고 보면 예전에 DJ나 YS도 정치 시작한 지 9년 만에 저만큼의 경험을 하셨을까? 네 그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YS DJ 외에 독자 정당 만들어서 성공한 첫 케이스라고 그랬어요 네 뭐라고 합니까? 정당을 주도해서 교섭단체가 최대의 교섭단체를 만든 유일한 현역 정치인이죠 사실 그래서 저는 정치력에 대해서는 이미 증명을 했다고 봅니다 정치력의 정점이라는 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정당 창당을 주도하고 교섭단체 만드는 성과를 올린 거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인상이 선해 보이니까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약하다고 그걸 또 이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세요 우리말로 카리스마가 약해 보인다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정치용어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9년 이상을 큰 양대 정당이 아니라 바깥에서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와서 보니까 저랑 친한 중견 언론인 분들이 저한테 평가하시는 게 대한민국 70년 정치 역사상 이렇게 바깥에서 이 정도 오래 살아남은 사람은 유일하다고 약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남을 수 없고요 웬만큼 강한 담대한 정치인도 바깥에 나와서 몇 달 버티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미 행동으로 증명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우리 안 대표님 출마 과연 대선에 하시느냐 하시면 언제 하시느냐 이건데 오늘 나오신 김에 한번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정말 정확한 표현은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 모두가 함께 결정합니다 모두라고 하면 저희 정당이죠 국민의당에서 대선 기획단을 만들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번 대선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는가 사실 정당의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큰 방침이 나오면 저는 거기에 따라서 제 진로를 결정할 참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여기서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냥 정치권에서 나오는 전망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까지는 뭔가 결심을 하실 것 같다 이런 또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야기 들은 지 한 달 넘었어요 대통령의 꿈은 여전히 갖고 계시고 도전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가지는 거지 그 권력을 휘두르고 아니면 그 권력으로 세금으로 자기 편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은 그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인 모습은 거의 후자라서 국민들이 실망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초심 그러니까 정치는 공익을 위한 봉사라는 생각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앞으로 뭘 먹고 살 건지에 대한 미래 담론이다 그런 생각들은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 우리 대표님께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야권연대 통합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통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그 약속이 지켜지진 않았는데 이게 대표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국내 힘하고 다 하다가 협상이 다 안 된 건데 그렇더라도 정권교체라는 목표는 변함이 없으신 거잖아요 네 정권교체가 돼야죠 특히 이재명 지사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제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은 정말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대표님이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하셨지만 하신다고 한다면 야권과의 후보 단일화 또는 연대 또는 당대당 통합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가정의 가정이니까 제가 상상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상상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제가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걸 결심하는 게 중요한데 분명한 것은 제가 어떤 역할을 하든 저는 미래 담론을 정치의 중심에 이렇게 두 개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우리가 내부 싸움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것이요 지금 전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상황이거든요 3차 대전이라고 하죠 사실상 그게 사실은 무기 전쟁이 아니라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IT 기술 패권 전쟁 제일 상징적인 사진이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이제부터의 시기는 이 시대는 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으니 그 국가의 지도자는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겠다는 그 표시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편은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칭화대 화학공학과 출신입니다 케미컬 엔지니어링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중국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던데 그 시진핑 중국몽의 핵심은 과학기술 중국몽입니다 아 그래요 중국이 가진 모든 자원과 인력을 쏟아 부어가지고 과학기술 패권을 가지겠다는 거거든요 이 둘이서 이렇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인류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우리 대한민국은 생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그게 이번 대선의 화두가 돼야지 우리가 살지 어떤 의미에서 저는 우리는 운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중요한 시기에 화두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셈이거든요 대선이라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역할을 하든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과 전략과 미래 담론 그것을 중심에 올리는 역할을 꼭 하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대장동이니 왕짜니 이거 사실 국가발전하고 아무 관계는 없는데 물론 따질 건 따져봐야 되겠지만 빨리 따지고 난 후에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다음에 정말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먹고 살릴 미래 우리가 정말 먹거리들 이거 챙기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면은 여론조사들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대선 후보들 지지율을 보면 1등이 아무도 없다더라고요 2, 3등이 이재명, 윤석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지지율도 없다가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또 저와 친한 언론 기자분들이 물어보세요 제3지대 대표로 나오실 생각이 있냐고 하면 그렇죠 아닌데 제3지대가 아니고 지금 제일 크니까 제1지대인데요 아 무당심이 제1지대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지대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대표님이 가장 대표적인 존재이고 그다음에 김동연 전 부총리 이런 분도 어쨌든 그분도 제3지대라고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1지대라고 그러긴 하는데 제1지대 그분하고 어떻게 같이 미래의 담론을 논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 한 번 극중지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미중 기술 패권 전쟁 하에서 우리나라가 생존 전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그걸 참 잘 정리한 책인데요 그 책 이제 강년 출판기념에 저보고 토론자로 나서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저하고 김동연 전 부총리하고를 이제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저 이야기하고 그분은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적이 한 번 그 정도입니다 본격적인 대화는 아직 없었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국민의힘에서 연대 후보 단위를 하면서 공동정부론도 또 얘기가 한 번 나왔어요 왜 서울시장 선거 때 공동시정 운영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참여도 하셨죠 우리 안철수 대표님과 친한 분들이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어떤 그런 구도로 가실 생각은 없어요 글쎄요 아직 그것도 가정의 가정이기 때문에요 제가 어떤 방향에 대해서 결심이 서면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안철수 대표님한테 상당히 각을 세워왔던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최근에는 그래 안철수 대표랑 같이 할 수 있다 공동정부 구성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마저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혹시 제안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안 받거나 검토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기술전쟁에 이런 분위기에서는 사실 안 대표의 경력을 뒤를 돌아보면 의사의 IT 전문가의 비즈니스 쪽 공부도 하셨고 여러 가지 좋은 경력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경제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정치적 야심도 있고 그런데 그게 결국 뭔가 이렇게 다 합쳐져서 시너지를 해서 빵 터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대로 잘 알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반성하는 게 일종의 홍보 능력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합니다 안철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게 또 정치권에서 홍보 능력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한테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홍보 능력 하나는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담고 싶지 않은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카이스트 교수 때 창업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회사가 얼마나 성공하느냐는 수식으로 만들 수 있다 회사의 성공의 크기는 실력 곱하기 홍보 능력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력이 100점이라도 홍보 능력이 0점이면 내가 실력만 있으면 알아주겠지 하다 보면 100 곱하기 0은 0이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실력이 50이라도 홍보 능력이 50 정도가 되면 그러면 2500이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는 그렇게 강의해놓고 정치권 와서는 홍보 능력이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은데 지금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사실 여기를 통해서도 정말 수많은 국민들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가진 생각들 제대로 잘 알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치적 잠재력을 뭔가 또 키워내고 정치적 뜻을 펼치려면 또 새로운 수식이 필요하잖아요 야권 연대가 됐든 누구랑 같이 힘을 합치든 결국 배 의원이 계속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결국 그러한 정치 수식이 있는데 그런 걸 갖고 계시냐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가정의 가정이라고 말씀드려서요 아마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론들이 달라질 겁니다 사실 그거는 방법론이고요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싶다 그런 비전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일종의 정책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시간이 너무 없지 않아요 근데 지금 5개월 남았잖아요 대선 5개월 남았으면 우리나라는 5년이죠 그게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생기니까 대장동급의 사건이 남은 기간 동안 한두 번 더 터지지 싶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건 정식 출마 선언을 아직 하시 않으셨고 결심이 최종적으로 안 서셔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때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당에 들어오라 한번 제안했는데 그때 거절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에 들어가셨으면 후보 자리를 꽤 찾고 시장이 되셨을 거라는 전망이 야권에는 상당히 유력한데 당연하죠 근데 왜 안 하세요? 후회 안 하세요? 지금? 후회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저는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던 목적이 결국은 야권이 정권교체를 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과정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면 아예 그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저로 나서서 이제 그 가능성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몸을 던진 건데요 근데 그때 그러려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누가 서울시장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난 그 야권이 수권 능력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혁이 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쨌든 바깥에서 만약에 제가 단일 대선 후보가 된다면 야권이 재편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재편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는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되는 것보다 시장 선거 끝난 후 야권이 정권교체가 가능한 세력으로 인정받는 것 저는 그걸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고 지금도 마음은 변함이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일 때도 응원 메시지를 많이 보내셨고 맞아요 또 정치 선언 하실 때도 아주 좋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호적 관계로 두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윤 총장이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정치인 윤석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2011년에 정치 경험 전혀 없는 서울대 교수로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때 생각이 많이 떠올리게 돼요 시행착오가 많죠 그리고 저 보면 여러 가지 실수라든지 좀 심각한 논란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네거티브에 대한 극복이라든지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아 보여서 걱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도 안 대표님도 결국 서울대 교수에서 어쨌든 금방 대선 구도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윤 총장도 비슷한 구조인데 그때를 돌이켜서 제일 많이 후회된달까? 이거는 더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아마 그때는 끝까지 갔어야 될 겁니다 아 후보 단위라로 가죠 그까지 완주를 했었어야 됐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양보를 했었던 그 이유는 제가 그랬거든요 국민들과 약속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단일화를 이루겠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시면 1, 2, 3등이 있을 때 1등을 2, 3등이 못 이기니까 2, 3등이 이념이 같든 다르든 힘을 합쳐서 승리 가능성을 만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몽준이 이념이 같아서 단일화를 했으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같은 논리입니다 사실 근데 제가 그때 국민들께 약속한 게 어떤 일이 있어도 단일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근데 단일화가 결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예를 들면 솔로몬 왕의 판결일 때 생모의 심정으로 정치 시작한 지 두 달밖에 안 되는 사람이 벌써 약속도 어기고 변명을 하는 거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생모의 심정으로 제가 물러났는데 결국은 길게 보면 결국은 끝까지 가는 게 훨씬 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저 개인이 아니고요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뭐 그거야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강인성 부국장님 처음 이렇게 뵙게 된 게 지면을 통해서 이라크 전쟁 그때 전공기를 보면서 뵀어요 근데 저한테 막 가슴을 울렸던 그 기사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지금 바그다드가 그때 전쟁터였잖아요 근데 남쪽 해안에서 상륙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가까워질 때 그때 점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 부대 지휘관이 그 당시 강 기자님을 찾아와 가지고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선택할 수 있어서 너무 괴롭다 이 말이 저한테는 막 가슴을 울렸어요 근데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해리포터 해리포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다 선택이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러니까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저는 그때 선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기보다는 이것은 이런 면에서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으니까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게 저라는 사람을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어려워지 근데 우리 이번 대선에서 만약 윤석열이라는 분이 후보가 된다면 그분하고 의기투합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그거는 대선에 나왔을 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생각은 뒤로 미뤄두겠습니다 잘 안 통하세요? 그분하고? 사실 두 번 만났어요 한 번은 2016년 때 그때 국민의당을 처음 장당하고 미래대표 영입을 위해서 만나서 한 번 전역을 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정치에 입문한 다음에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못해서 사실은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지금 4인의 후보가 최종적으로 남아있는데 4인 후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씩 평가를 좀 해주시죠 먼저 윤석열 남의당 후보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관계가 될지는 모르는데요 평가를 하는 건 조금 불편하고요 아까 두 분은 놈놈으로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다른 일반 국민들이 놈놈으로 평가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다들 장점이 있으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실은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면 일반인에게는 단점만 많이 퍼져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분이니까 나중에 만약에 야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 각자가 자기가 잘하는 분야의 일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팀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잖아요 링컨이 내각을 꾸몄을 때 그 내각에 자기 경선 경쟁자들을 장관으로 앉히면서 그걸 팀 오브 라이벌스라고 했었잖아요 라이벌로 팀을 만들어서 정말 사상 최강의 팀을 만들었는데 어쩌면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대표님 지지하시는 국민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을 향해서 대표님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 짧게 한 번만 던져주시죠 아휴 뭐 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를 정말로 기대하고 많이 지지해주셨던 분들께 제가 지난 9년간 어떻게 한 것인가 생각해보면 오히려 실망들을 많이 안겨드렸던 그런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도중에 38석이라는 정당을 만든 성공도 이루었지만 그 고난의 연속이었거든요 결국은 거대 정당 바깥에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활동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가진 초심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치란 공익을 위한 봉사다 이런 마음은 변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솔직하게 하나 이야기 말씀드릴게 제가 사실 정치 그만둘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난 9년 동안 왜 없었겠습니까 힘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하도 고민이 돼서 바티칸의 추기경님 한 분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분께 이렇게 고민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소책자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자가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어록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The politics is the sincerest form of charity라고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란 것은 가장 진실한 형태의 자선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고 아무 부족함도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사회로부터 받은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진흙탕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치라는 그 진흙탕에 뛰어들어서 온통 그냥 오물들을 묻혀가면서도 자기가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그 진실한 마음을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정치가 아닌가 정말 sincerest form of charity 진실한 형태의 봉사이자 자선이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와의 만남 어떠셨습니까 대장동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다가 지금 과학기술 전쟁이 점점 뜨거워지는 세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대장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거사에 붙들여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대표님의 진솔한 말 또 속 시원한 말 또 궁금증을 풀어주는 말들 다 들으셨으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안 대표님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닝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와주신 안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또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멘